외모도 집배원 외모고 대부분의 분들은 집배원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분들도 편지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등기소포의 일환이고 같은 등기소포를 집배원들하고 저희 위탁택배 종사원들이 협업, 그러니까 나누어서 배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이름은 윤중현이고요 인천 미추월구 숭이동에서 우체국 택배일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할 물건들을 순서대로 배달 순서대로 차에다가 차옥차옥 쌓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일주일 중에 물량이 가장 적은 날에 속하고요 물건 지금 저기 보시면 분류하고 있는데 저 분류 작업이 모두 끝나면 제 물건용을 몇 갠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일단 끝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차이 찾는 거랑 여기 분류하는 거랑의 차이가 뭐예요? 차에 신는 거는 제가 오늘 배달할 물건들을 정리하는 거고 여기는 부득이하게 갈 수 없는 물건들을 우체국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물건들을 그러는 거예요? 집배원들과 함께 나누고 계시고 택배는 등기 소포라서 집배원들과 저희하고 같이 배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먹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보셨어요? 아침은 못 먹고 나왔습니다. 공복에 일하는 게 조금 속 부담도 덜하고 편한 것 같아서 오늘은 2시간 15분 걸렸네요. 저는 이제 차를 끌고 저쪽에 있는 컴퓨터 쪽으로 가서 컴퓨터 작업할 거니까요. 거기서 할게요. 이렇게 아침에 분류 작업하고 컴퓨터 작업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하는 게 다고 그 이후로는 다 개인적으로 혼자 일하니까 팀원들끼리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실상 물을 이렇게까지 많이 먹지는 않는데 작년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있었던 때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찬물을 머리에 한번 들이 부었었어요. 너무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일이 좀 할만해가지고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에요. 여름에는 뭐 입을 옷을 벗을 수가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계약서에 써 있거든요. 그리고 우편법에 적용을 받고 그러니까 의무는 공무원의 의무를 하면서 혜택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외주화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 더워도 반바지를 못 입어요. 반바지 입으면 그거 아주 지적당하거든요.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입었던 적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어요. 수수료가 저희 계약서에 보면 1166원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차가 우체국 물류 지원단에서 리스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배분해 준 차거든요. 리스비를 공제하고 입금이 되죠. 이 일을 하고 나서 아이 생기고 나서는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사회생활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들었죠. 다음날 일어나서 운전일을 해야 되니까 전날 술을 과하게 마신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택배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친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많이 구분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이라고 있거든요. 토요일에는 간 경조사들이 많잖아요.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운 짐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경사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로 조율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교무실 택배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골목길이 진짜 복잡한데 다 후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운전을 하면서도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면서 운전을 해요. 골목골목 차 사이사이 마다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차가 오니까 바로 확인을 하면서 운전을 해요. 지금은 마음 같아서는 그리고 여건이 좋아지고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면 더 길게 더 길게는 평생직장까지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택배일이 2년 단기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직업 안정성은 굉장히 취약한 편이에요. 위탁 택배 종사원들이나 재택 집배원들도 다 개인 사업자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단기 계약직으로 계속 계약을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계약 해지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어요. 저희 계약서 상에 지금 계약 말고 이전 계약에 민원 발생 시 주의를 준다고 돼 있고 주의 2회면 경고 1회 경고 2회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물건을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저부터도 만약에 당장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서 아기가 깼으면 그걸 3개 두드리고 적게 두드리고 차이가 아니라 아기가 깼다는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면 주의 주의 2회면 경고 1회 경고 2회면 계약 해지라고 하는 조항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그런 게 단지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많이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하고 지금 2019년 현재는 그나마 좀 많이 개선이 된 편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아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녁 9시까지 일을 하고 더 늦는 사람은 새벽 1시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새벽까지요? 네. 새벽 1시. 그러면 저희가 아까 봤지만 5시 반부터 업무 시작을 하니까 보통 4시 반이나 4시 40분, 50분쯤에 일어나서 씻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3시간 3시간 반 자고 나와서 다음에 다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 사전 지식 없고 정보 없이 그냥 들어와서 일하다가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체국 택배가 다른 택배에 비해서 업무 기간이 좀 긴 편인데 인원 교체가 적은 편인데 그거는 버티지 못하고 3개월 이내 나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거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버티면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하시죠. 대개는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역에 따라서 약간 특수성이 좀 달라진가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의 80%가 단독주택이나 빌라예요. 그리고 20% 정도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건물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침부터 단독주택이나 빌라 계단 없는 지역을 먼저 배달하고 기온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오후가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건물들을 마지막에 배정해서 그렇게 일 순서를 짜거든요. 만약에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고층 건물들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또 거기에 맞는 업무 방식이 있겠죠. 당연히 엘리베이터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편하겠죠. 한 곳이 보여있습니다. 그렇죠. 전 업무 시간도 굉장히 절약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썩 좋은 배달 구역이라고 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정은 더 가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택배비를 내고 물건을 받는데 이렇게 고마워하는구나. 사람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참 사람 기운 나게 한다. 그게 제가 일을 오래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택배기사를 하면서 택배를 시켜서 받아보니까요. 저한테 택배기사분이 택배 가져다 주시면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죠. 택배기사님들 보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딜레마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한테 서비스 품질을 높이라는 요구들이 오거든요. 서비스 품질이라는 게 뭔가요. 한 사람 한 사람 웃는 얼굴을 인사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해주고 감정노동까지 하라는 건데 육체노동을 하면서 감정노동하는 거 가능하죠. 그렇게 하고 싶고 당장 육체노동 양이 많으면 지치고 힘들고 특히 폭염기나 그럴 경우에는 당장 힘들어서 얼굴에 찌푸려지는데 그럴 때 감정노동까지 요구하면 많이 힘들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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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